사무엘 기상 12장 23절 오늘 사무엘 기상 12장 23절 이 말씀은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구절들 리스트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아마 가장 먼저 상기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읽을 거예요 이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나로 말하자면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무엘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판관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리더였어요 종교적으로도 제사장으로서 또 영적으로 예언자로서 또 정치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판단을 해줘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는 판관으로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기에 있는 판관들의 시대 있죠 우리가 재판관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재판관은 진짜 재판만 하는 사람이지만 판관은 구약 시대의 재정일치 시대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에는 재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삼손은 워낙 혼자 갔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필요 없이 혼자 나가서 전쟁을 했지만 일반적인 기두온이나 발락이 아니라 다른 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이끌고 소집해서 나가서 싸우고 이끄는 그런 국군 통수권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리더예요 사무엘이 지금 부담이 많이 컸겠죠 또 책임감이 있었겠죠 이 사무엘이 지금 어떤 일에 직면하냐면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아들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들들이 좋은 아들들이 아니에요 아들들이 탐탁치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을 구하는 목적이 불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따르고 사무엘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왕을 가져서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세상이 부러운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다른 이방 민족들이 부러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하고 있던 다윗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원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이 주어지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사무엘은 일종의 거부를 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회중의 말을 들어줘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왕을 세우면서 자기는 인수인계를 하기 전에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 압제를 한 적이 있는지 내가 뇌물을 취한 적이 있는지 내가 재판을 왜곡을 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하면서 묻는데 사람들이 다 없다고 대답하죠 대단한 사람이죠 사무엘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감히 전 국민이 대답하기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역사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사람일 텐데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자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로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단함으로써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오려 나는 너에게 선하고 옳은 길을 가르치겠노라 했어요 사무엘은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왕이 생기면 정치적인 권한은 왕에게 가죠 하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예언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떤 책무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겠노라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있었죠? 기도하겠노라 하는 것이 있었죠 기도할 영적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 중단 없이 기도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중단한다면 나는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에요 영적인 리더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중단하면 회중한테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미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듯이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무엘 같은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들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개개인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중단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우선의 필수 항목이지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연결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재력, 인맥, 능력 다 동원해서 어려운 일 생기면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최후의 수단이 절대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필수 항목이에요 모든 그리스 위는 기도 먼저 해야 돼요 병원에 갈 때도 가기 전에 기도 먼저 해야 돼요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연히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러 가야 될 때가 있겠죠 은행을 가야 될 때가 있을 거고 의사한테 가야 될 때가 있을 거고 등등 상담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고 하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먼저가 뭐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에게도 인도해 주실 수 있고 좋은 장소에도 인도해 주실 수 있고 각각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따라서 또 더 선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인지하지 않은 채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 보호본능이 발동해서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십니다 첫째,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안 도와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됐어요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안 되니까 가는 이런 취급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요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더 존중하고요 하나님도 자비를 베풀 자에게 베풀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할 자에게 진노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예요 시험하시는 것은 얘가 어떤 상황에도 나를 먼저 찾는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급하니까 급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자기 방법을 먼저 해버려요 이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커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해왔던 경험과 방식 지혜를 의지하게 돼요 그럼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 항목입니다 절코 최후의 수단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죄들 특히 중요한 죄들을 보면요 부작위의 죄입니다 부작위의 죄가 뭐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내가 가늠을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안 했는데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작위의 죄예요 성경에 많은 부분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때문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휴각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시대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지 못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시대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 있고 아무리 많이 제시를 해도 안 받아들이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냐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결국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살인이라도 단간이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절대 안 되겠지만 그렇게 끔찍한 죄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또한 인류 최초의 인류가 지은 죄가 바로 부자기의 죄입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렌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거기에서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불을 또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2장 17절을 보면 그러나 16절부터 볼게요 그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갑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다 모든 나무마다 하나하나 다 먹을 수 있다 갑없이 먹을 수 있다 그것도 공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7절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그것은 내가 먹지 말라 하나 딱 금지하셨어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이는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 반드시 죽는다 절대 먹지 마라 하나 금지하셨어요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갑없이 하나님 은혜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굉장히 엄숙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절 이 뱀이 사탄이죠 연약한 이부부터 먼저 공략을 합니다 이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다 먹어도 된다고 했죠 먹어도 된다 하셨느냐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not 하나 지금 바꾼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조성시켜요 하나님이 너무 쩨쩨하신대 그것도 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먹지 말래? 이런 식으로 부추기잖아요 사람 보통 누구를 이간질을 시키거나 불만을 폭중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렇게 지금 뱀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바로 이부가 반응을 하죠 그러나 그 여자가 그 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 첫 번째로 무엇이 빠졌는지 아세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값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뺐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나무마다 먹을 수 있어요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그리고 값없이 먹을 수 있다 은혜거든요 이 은혜로운 부분을 두 개를 뺐어요 아니 나무들 먹을 수 있어 나무에서 나는 열매 먹을 수 있어 3절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뭐가 첨가됐는지 아세요? 만지지도 말라 지금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안 했어요 지나가다가 건드리면 넌 죽어 이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를 넣어버린 거예요 2절에는 뭐를 뺐어요?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는 모든과 그 다음에 값없이 뺐죠 이제는 뭐를 넣었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 그것을 더 추가를 시켰어요 이게 불평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잘해주신 건 축소시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극대화시키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전달할 때요 자기 유리한 대로 전달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입장대로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는 꼭 양쪽의 측면을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 측면만 딱 들으면 그쪽에 맞춰진 이야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쪽 반대쪽 얘기를 안 들으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말을 다 옮겨서 전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걸 빼고 객관적으로 상황만 자기에게 불리할지라도 전달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도 드물어요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이브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을까 함이다 죽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마 이게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도 약화시켰어요 지금 보세요 구원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형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제공해 주시는 보금과 구원은 얼마나 은혜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인간이 되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이 보금을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바다만 들이면 되는 굉장히 은혜로운 보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식으로 그 부분만 은혜는 축약시키고 지옥에 간다는 부분만 강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죄였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알고도 지은 죄고요 이것은 이들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알았든 몰랐든 이게 인지했든 못했던 그들이 내재되어 있던 이 죄를 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죄예요 물론 여기까지만 하고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선악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처럼 아이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입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책임을 안 물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왜 책임을 받게 되느냐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책임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지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뺀 죄 다 전하지 않은 죄가 인류의 첫 번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들 보면요 성경 번역하는 것을 보면요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삭제예요 빼고 생략하고 삭제하는 게 제일 많아요 첨가는 거의 없어요 참 희한하죠 현대 성경으로 가면 갈수록 삭제가 많아지지 첨가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삭제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대체 하나님의 말한 걸 바꿔버리는 것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6천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원인도 부작위의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예수님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라고 했어요 reckon 간주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게 죽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해라 아니야 저 살아있는데요? 지금 몸 살아있는데요? 아니야 너 죽었어 제 눈에 안 보이는데요? 아니야 영적으로 그렇게 이미 넌 죽었어 안 보이지? 그래도 믿어 그렇게 간주해 그리고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간주해 너는 거듭났어 너의 영혼 지금 살아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반응할 수 있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어 그렇게 믿고 실행해 이렇게 지금 명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는 이미 안 죽었고 물리적으로는 거듭난 걸 몰라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교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실행하면 죄를 안 짓는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너의 옛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믿어 그리고 죄를 짓지 마 그러면 무조건 죄를 안 짓을 수 있어 이게 로마스 6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오인은 죄를 지을 때 로마스 6장 11절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부자기의 죄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죄 또 이 중에서도 그리스오인이 가장 짓기 쉬운 죄는 오늘 설교의 주제인 아마 기도하지 않는 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도 시간만 많이 들려라 뭐 횟수만 많이 들려라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자주 하고 또 정해놓은 시간 있으면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놓거나 또 하나님이 하라는 그 기도 내용을 하지 않거나 또는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그냥 밥 먹고 잠잘 때만 기도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5분 기도하거나 이 정도 그래도 나는 기도는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마땅히 원하는 건 기도를 통한 교제예요 또 기도의 목적은 내가 기도했다 안 했다라는 출석체크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직은 초보 단계죠 출석체크처럼 그래 나 오늘 한 번은 기도했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교제를 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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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시오 또 제가 알 수 있는 이 우둔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십시오 간청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하루에 두세 시간씩 기도를 매일 했다고 그래요 마틴 루터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성경 번역에서도 바뻤지만은 거의 매일 일주일에 여러 번 전도지를 작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물었죠 또 이제 개혁을 일으키다 보니까 곳곳에서 연락도 오고 또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바쁜데도 기도를 꼭 몇 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바쁘신데 기도할 시간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그걸 이해 못했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와닿습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도 인생의 일도 그런데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승인을 요청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찾고 하나님 우선수리로 두고 기도를 해서 한 것은요 마치 기차를 누가 밀어주는 것처럼 앞으로 갑니다 인도 돼요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 걸 소홀히 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난 이거는 또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했던 거는요 희한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옵니다 결국은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더 오래 걸리고 성공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오인이니까 더 그러십니다 특히 이제 믿은지 구원 받은지 얼마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시거나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기대치가 낮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신의 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자기한테 의지 안 하면 일부러 일이 안 되게 해주세요 왜? 자기를 더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장을 한 걸 알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어떨 때는 막막하고 갑갑하고 해결책이 없을 정도 하나님 안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더 더 하나님께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만의 방식과 방법으로 꾀를 내고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연락해보고 막 열심히 뛰어다내요 그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면 바쁘죠 특히 사역은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인도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사역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될 목록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번역하느라 제 기도 용지를 더 추가를 못하고 있는 데서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그때그때 추가하는 것마다 쓰다 보니까 지금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거기에 있는 기도해야 되는 것들만 해도 수십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자로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저희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는 다 부르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저의 목록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회원들도 그렇고 방문자까지 하면 백수십 명이 되거든요 그분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매일 일부러 기도를 한 분씩 한 분씩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제 책무니까 제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제가 사무엘상 아까 전에 그걸 읽으면서 두렵다고 한 부분이에요 하루도 그걸 이제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거고 또 그렇게 하다가는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소홀히 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눈물을 썩 보이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일단 저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시는 비전이나 생각이나 사명이나 부르심이나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경 번역과 또 뭐 신학교 강의나 이런 등등으로 시간을 짬을 못 내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다 어떤 거는 몇 년째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시작도 못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세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자꾸 이 삼판 작업도 끝내야 되니까 번역만 신경 쓰고 이제 또 연락 오는 거 받고 이렇게 신학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그 사람이 내가 말할도 안 했는데 하겠다 그러고 또 맡아서 하고 이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기도만 계속 몇 달에서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게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를 구할 게 많습니까 기도하다면 굉장히 구체적해지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삶에서 아 이게 하나님 지금 인도함이구나 내가 기도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구나 더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처음에는 중요한 것부터 그 습관을 꼭 들여야 돼요 청년들에게는 제가 꼭 말합니다 결혼 너무 중요해요 그냥 옆 사람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부인을 절대 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기까지는 결정하지 마세요 차라리 조금 늙더라도 저는 일찍 결혼하면 할수록 좋다는 주입니다 저도 일찍 결혼한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일찍 하나님께서 보내준 배우자와 함께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이 달려나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내는지 알고 또 제가 안정된 삶을 살고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안정됐기 때문에 저는 일찍 결혼한 걸 추천합니다 단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우자라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결혼한 건 반대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사업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등등 중요한 거면 중요한 걸수록 절대 하나님이 완전히 보여주기 전까지는 결정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보십니다 사울 있잖아요 전쟁에 나갔는데 사물에 와서 지금 빨리 희생제물을 드리고 전쟁을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사물이 안 오는 거예요 좀 늦어요 너무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냥 자기가 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일부러 조금 더 사실은 5분에서 10분만 더 있었어도 아니면 1시간, 2시간만 더 있었어도 될 일들이거든요 일부러 그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많이 짓고 있다 특히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더 열렬히,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죄를 참 많이 짓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꼭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가슴에 잘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죄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예요 대산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쉬지 말고 기도하면 휴식도 못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할 때도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그냥 누가 와서 예수님께 먼저 구하는 것도 원하지만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기만 하는 정도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뭐냐면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막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찾는 기도예요 더 좋아하시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당장 눈에 봤을 때는 문이 완전히 닫힌 것 같아요 아, 이건 불가능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완전 불가능해요 그렇게 보이는 것도 닫힌 문도 두들겨서라도 계속 기도해서 기도로 여는 것을 보고 싶어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열어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예를 들었냐면 크게 두 가지 예를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이 돼서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왜? 갑자기 밤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요 특히 동양문화권에서는 손님한테 대접할 게 없으면 굉장히 큰 신뢰잖아요 그래서 잘 아는 친구 집에 가서 거기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 손님이 왔는데 빵 좀 줘 하고 깨웁니다 그런데 밤 12시, 새벽 1, 2시 이거니까 친구가 야, 나 지금 자고 있어 가족도 다 자고 있어 내일 와, 다음에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하니까 더 그렇겠죠 그랬더니 안 돼 지금 필요해 빨리 줘 지금 줘 계속 두드리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주지 않는데 너무 끈질기게 두드려가지고 문을 열어서 주고 보낼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귀찮아서 줍니다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고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는 불이한 재판관 부정하고 비리도 많고 뇌물도 받는 그런 재판관이 있는데 그런 판관이 있는데 이 가부가 있어요 예전에는 특히 가부 같은 경우는 힘이 없죠 남편이 있어서 이렇게 보호가 되는 거나 가장이 있어서 돈을 또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가부는 일반적으로 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부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무슨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빨리 필요한데 이 불이한 재판에 대해서 제발 이 아들을 위해서 재판을 제대로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 불이한 사람은 뇌물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가부가 말로 해서 절대 안 해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부가 계속 쫓아다 가지고 간청을 하니까 내가 이대로 있다가 죽겠는데 안 되겠다 빨리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시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하나님 뜻을 안 보여주면 제가 오늘 안 일어나겠습니다 이 자리에 무릎 꿇는 데서 안 일어나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냥 기도 한번 던져보듯이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그건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경배예요 하나님 최우선으로 자리에 놓아들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해 안 들어주셔서 제가 제 친구들 좋은 친구들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도와주시죠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저의 신랑이에요 신랑이 너무 사랑해서 신부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신부를 구했단 말이에요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된 그런 풋풋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매일 대화를 하고 싶고 먼 거리니까 전화라도 이렇게 자주 해서 만나고 싶은데 전화를 안 걸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왜 나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얘는 안 보고 싶어하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딱 수화기를 들자마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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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딱 끊어요 매일 수화기 들어서 하는 말 똑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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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녕? 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오늘 자루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열면 뭐 대할 내용이 없어. 그냥 맨날 똑같이 전화하면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은 애정이 식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교제를 거부하는 죄예요. 죄의 특성이 하나님께 숨고 싶어요 하나님 빛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 빛으로 가고 싶은 게 하나님의 특성인데 죄가 있으면 자꾸 숨어버리고 싶어요.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자마자 숨어버렸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숨어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찾으면서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죄를 짓으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턱턱한 거예요 맨날 하면 자백기도밖에 없어 생각해보세요. 애인이 이렇게 원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미안 내가 너 놔두고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폈어 미안해. 용서해줘. 다음날 전화해서 미안 내가 너 말고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폈어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안 그럴게 매일 전화할 때마다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가늠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예요. 탐욕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가장 먼저 사랑하길 원해요.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미 우리에겐 엄청난 사랑을 주셨거든요. 받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이게 돼야 되죠. 그렇죠?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근데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이 교제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조짓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기도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아침에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때까지는 아침에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때까지는 절대로 골방에서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새로운 장소들과 멋진 경치들을 보며 여행하는 것을 나보다 더 열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조짓물러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나에게 이것들은 모두 시시해져 버렸다 그 여행보다 더 설레는 것이 매일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또 교제의 달콤함을 느끼는 것이 더 좋다 이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찾으실 거예요 암흑에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게 라오디케아 교회의 특징이었죠 다음 기도하지 않는 죄는 성령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죄예요 사역은 성령님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권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일반 물리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곧 그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되기를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이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요 형제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신실한 그리스오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울, 사도 바울 정말 예수님을 가장 충실하게 다녔던 성경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의 사역도, 누구의 사역도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것만 먼저 구해요 그리고 그것만 구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하게 해달라, 도와달라, 취업되게 해달라, 결혼 상대 찾게 해달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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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언제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분의 의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하기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더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능력이 발휘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하나님 도우심이 어느 정도 될지가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미래가 결정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얼만큼 다 역사하느냐 막 충만하게 역사하느냐 그냥 겨우 숨만 쉴 정도로 역사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굉장히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아세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때 깨어서 같이 기도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구부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거든요 갔다 왔더니 자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은 진짜 땀이 피가 돼서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개로 죽을 지경이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주고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까지도 혼자 그렇게 그 짐을 다 감당을 했어야 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하늘에서 얼마나 가슴이 탑탑하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희생해가지고 피를 흘려줬는데 그리고 내가 성령님도 성령을 보내줬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온 천지 만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게 한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생명의 능력을 줬는데 그걸 안 쓰고 그냥 묵혀두고 안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야고보소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렬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장 16절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병은 어떤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걸 누구한테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안 해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그게 해결이 되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드냐면 엘리아를 예를 들었어요 17절에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한 명의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아를 했는데요 엘리아 때는요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가장 극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거의 죽어버렸어요 의인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변절이 됐고 멀리 가있고 엘리아는 자기 혼자인 것처럼 느꼈지만 하늘께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7천명을 뒀다 이런 것을 위안을 해주셨죠 그만큼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요 엘리아가 혼자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엘리아가 혼자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그 3년 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냥 거짓 사역자들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안 왔어요 엘리아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의 기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있었을 텐데 한 명의 기도만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숫자로 일하지 않으세요 아 저 교회는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아 저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니까 능력이 있겠지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열렬한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기도라고 있어요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예요 일단 효과적이라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주장해야 되고 하나님 약속들은 성경에 무엇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고 이런 기도는 명령하듯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효과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동시에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겨울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땀이 흘렀다 그 정도는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피까지는 제가 저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욕을 할 수 없지만 땀은 흘릴 정도로 뜨겁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효과적이고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죄는 지옥에 가는 혼들을 방조하는 죄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만일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를 했죠 심판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몇 절이죠 18절 만일 내가 너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고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생명을 구하도록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사악한 사람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요구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과 경고와 책망을 하시는데 이것을 너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악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거고 변명 없이 죽겠지만 내가 그 피는 너에게 너의 손에게 요구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아 이거 그냥 구약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자기에게 적용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날 내가 너희를 데려다 확증하게 하느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라고 했어요 그 전에 보면 25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내가 다니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나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하노라 지금 이제 마지막 작별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했지 않냐 내가 말씀을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전했다 이런 걸 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다 전했기 때문에 27절에서 26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자기가 책임이 갈 만큼 그 사람을 만나거나 연결이 되거나 라고 했을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뭐 이 서울 도시에 몇 천명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옷 스쳐 지나갔다고 다 책임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적어도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죠 그 기회를 주셨는데 주춤주춤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쑥스러워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했잖아요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서 묻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다 라고 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복음 모르는 분은 여기 없을 거예요 다 구원 받으셨으니까 복음을 알기 때문에 구원 받았겠죠 그럼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은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나 환경도 구해야 되고 능력도 구해야 되고 그 죄인들의 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영원히 지옥 불에서 고통받을 죄인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없이 냉랭하게 기계적으로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들겠죠 특히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특히 책임이 있습니다 자 10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들을 거둔다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씨를 뿌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구령하는 것을 단을 거두는 것으로 예를 드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눈물로 해야 된다 눈물 없이 눈물로 하면 기쁨으로 거둔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물 없이 눈물 없이 복음을 대하죠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혼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인디언들의 성교사 존 웨슬리, 윌리엄 케이리, 헨리 마틴, 지멜리어 등 영적 거장들의 심장에 불을 지폈어요 그가 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저를 세상 끝으로 보내소서 거친 땅 광야에 사는 사나운 이교도들에게 저를 보내소서 세상의 모든 안락을 버리게 하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엄청난 열정이죠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로 그걸 각오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혼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특히 여러분이 매일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 몰라요 저 누구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안 전했거나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옥에 가는 혼들을 방주하는 죄라고 책망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죄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굉장히 위대한 말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약속에 대한 수식어가 굉장히 놀라운 수식어가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지금 하나님의 약속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보석 같고 지극히 위대하고 그런 약속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어 정력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부패를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이 약속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려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다 라고 했어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약속들이죠 성경에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약속들이 약 400여 개가 있어요 어떤 역사나 예언이나 이런 것을 말고도 기도할 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게 약 400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승리에 대한 약속 성장에 대한 약속 지혜 화평 보호 인도 소망 기쁨 심 동행 보상 등 귀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어요 내가 서명해주겠다 백지수표를 딱 주고 나서 내 이름으로 서명 되면 이거는 들어준다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그거죠 물론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백지수표에 서명까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서명이 되면 그거는 100%예요 그래서 이 귀한 약속이 정말 값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줬어요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도 능력이 다르죠 저 같은 사람이 백지수표도 없지만 만들어서 줘봤자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 회장이 백지수표를 주면 엄청난 효력이 있겠죠 거의 적는 게 값이겠죠 그렇게 줬는데 다음날 여러분이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약속도 마찬가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값이 있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 중의 보석이에요 이 약속은 왜냐하면 약속은 하나님이 절대 어기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은 약속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장하고 약속대로 실현하는 그 조건을 맞추면 돼요 제가 필리핀 성교를 갈 때 하나님께 부리지었어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인도해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모든 것이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교회도 없고 혼자고 그렇죠 어려운 상황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니까요 노트로 스무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기도원보다 제가 더 했다고 보면 됩니다 기도원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이면 일단은 여기 광야에서 이 양털만 좀 적게 해주십시오 양털뭉치만 젖으니까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양털뭉치는 마르고 다른 건 좀 적게 땅은 적게 해주세요 그러고도 몇 번 했잖아요 저는 더 확실하게 이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나는 하나님 뜻을 반드시 입증해야겠다 수집을 했을 때 스무 페이지가 넘었을 때 이건 더 이상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저의 아내도 충분히 설득이 됐고 가정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성교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실행을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약속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피로를 채워줄 거라는 것도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 외에도 모든 것을 관련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 호의를 받는 방법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경이 적힌 것들을 실행을 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놀랍게 다 인도해 주세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필리핀에 혼자 사역하러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년 4년 반 만에 4년 몇 개월 만에 7교회 지역교회를 세우게 해 주신 거예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됐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석과 같은 약속들이 있는데 저도 그것들을 다 활용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죠 훨씬 더 제가 더 잘 기도할 수 있었는데 소홀히 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수천만 원 수억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기한 보석 같은 약속들 있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박아버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 불신하는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시를 드려드릴게요 스코틀랜드의 개혁가 존 록스가 있습니다 존 록스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세운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사실 칼비리의 장로교보다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역량을 더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 개혁가에다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영국에는 피에 메리라고 불리는 메리 여왕이 다스릴대요 피에 메리라는 블러디 메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사실은 끔찍한 여왕입니다 철저한 로마 카톨릭 교도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다르면 죽여버렸어요 거의 매일 광장에선 피가 마른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잡아 죽이던 피에 메리 밑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존 럭스는 계속해서 개혁을 일으켰죠 그런데 피에 메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존 럭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럽에 직결한 모든 군대보다 존 럭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진 여왕이잖아요 그냥 왕의 부인이 아니라 여왕이잖아요 퀸으로서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심지어 존 럭스는 감옥에도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수많은 생명의 위협도 바랐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요 그래도 계속 개혁해요 이 기도가 유럽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고 원수의 입에서 나오게 한 겁니다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어요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을 만약에 계약서 한 장보다 더 못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고 이것을 지극히 작고 천한 약속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의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이다 나의 실패들은 기도하지 않은 실패들이다 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을 위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의 망설임과 지혜없음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모두 기도하지 않는 데서 나온 결과이다 오 끔찍한 죄 기도하지 않는 죄요 여러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 그리고 가장 감각이 무뎌져 있는 죄 그리고 여러분을 잠식할 죄 하나님께 그리스도 심판소에서 가장 많이 책망을 받을 죄 아마 기도하지 않는 죄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교회도 꼬박꼬박 잘 나오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별로 죄를 많이 안 짓고 산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성격의 큰 죄들은 대부분 부작위의 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죄가 더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높고 높시며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지전등하신 주님께서 이 온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저희가 구하길 원하고 또 찾기를 원하고 두드리기를 원하고 매일 찾아오기를 원하고 단절히 구하길 원하고 자신만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정말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주님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저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고배로운 약속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약속들을 주장하고 사용하고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왕국과 주님의 위를 위해서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의 인생에서 원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개개인의 삶에서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기도가 뜨거운 심장처럼 타오르게 해주실 간구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일들이 단순히 어떤 노력과 시간과 일로만이 아니라 기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절히 기도설입니다 주님 주님의 자상한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지나고도 절대 잊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도록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온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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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